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문법 고도화 훈련을 동사 명사 위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강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취지는 딱 두개에요. 첫째,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자체는 그냥 한국인으로서 당연한거고 자연스러운겁니다. 영어가 한국인이 쉬우면 그게 이상한거에요. 가정법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익숙하고 그런다는거 자체가 일단 한국인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어와 영어는 공유하는게 단 하나도 없을정도 완전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가 좀 어려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한다? 누구는 통하는데요. 누구는 안통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암기보다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탄탄하게 암기하는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건 암기야. 왜냐하면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시험에서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거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암기를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제가 방법론을 설명하겠다는겁니다. 근데 요거는 영어만 그런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예를 들면 사회문화가 있다고 칠게요. 우리 사회문화를 배운다고 하면 사회문화 1단원이 사회문화현상이에요. 원영아, 사회문화현상이 뭐야? 저게 뜬구름 잡죠? 그렇게 안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양에서 건너온 학문은 다 이래요. 다 이분법적으로 대립구도로 끊겨요. 알겠죠? 사회문화현상 실제로 사회문화에서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자연현상이라고 대립시켜서 배웁니다. 알겠죠? 자연현상은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아니죠. 자연적 현상이죠. 그리고 요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천둥치면 누구 죽을지 지은거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는 임의적인 현상이죠. 그럼 끝났죠? 사회문화현상은 요걸 그대로 대립시키면 임의적이면서 당위적,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되는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는거. 당위적 현상으로 우리가 규명할 수 있죠. 이거 사회문화현상, 사회문화 시험 보는 애들 맨 처음에 1단원에서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거야. 그냥 요거 끌고와서 대립시키기만 하면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나가면서 어떤 개념을 쭉 한 라인으로 정리하는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안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렵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 다음에 한국사 영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특히 한국사 어려워하는 친구들 잘 보면 예를 들면 독립신문이라고 하면 독립신문이 독립협회가 발간하는게 있고 다른 데서 발간하는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다 비슷하게 생기니까 어 이건 어디서 배웠더라? 이렇게 충돌이 나는거죠. 그래서 국어에서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어근과 어간 이렇게 그냥 두개를 딱 배열해놓고 나면 얘네가 이게 각각 뭔지를 설명을 못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다 뭐냐면 체계화가 덜 된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매번 입학테스트 볼 때마다 매번 물어보죠. 원영아 그때 가정법은 뭐라고 설명했어? 이제 if 하면 망하는거야. 왜냐면 원어민들이 if를 안써. 원어민들은 if를 안쓰고 가정법을 써버리는데 그럼 너 그 가정법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가 성적이 고 따위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가정법을 만약에 설명하고 싶다. 그러니까 니가 가정법이 지금 모든 문법 개념에 다 찢어져 있는거야. 가정법은 조동사에요. 조동사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조동사를 이해하려면 동사의 시제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에서의 시제랑 조동사의 개념을 섞으면 가정법인거거든요. 근데 니가 이게 다 찢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판 나눈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연결해야 돼.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법을 이제 보여줄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든지 배울 땐 제일 중요한게 뿌리를 아셔야 돼요. 뿌리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꿀팁인데. 영어 말고 다른 언어 배울 때 문법 배운다라고 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국어를 치면 체언과 용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명사랑 동사를 찢어서 문법 공부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문법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와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기능은 세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표현할 게. 에어컨이라는 명사, 물건. 그리고 너가 지금 거기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행위. 이런 현상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설명할 때 쓰는 게 문법이니까 이 두 개로 찢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너 명사 설명해볼래요? 영어에서 명사? 네? 단어? 명사가 뭐예요? 사물. 그러니까 명사를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런 식으로 나눴으면 그거는 한국사람 마인드. 유럽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유럽 애들은 잘 봐. 그러니까 뿌리가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한테는 좀 다르다 했죠. 상업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데 언어가 편하게 발전하는 거야.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화폐가 없었을 때로 생각해볼까요? 네가 이걸 나한테 사고 싶어. 그럼 나한테 화폐가 없으니까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랑 값어치가 맞는 물건을 나한테 줘야겠죠. 그러니까 값어치를 맞추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은 값어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잔 하면 정해지네.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그 세냐 못 세냐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맨날 수능 가서 털리는 거야. 알겠지? 얘네는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웃기잖아. 맨이랑 머치는 똑같이 많으냐. 근데 언젠 맨이고 언젠 머치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얘네가 상업문명이기 때문에 얘네는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야 될 때를 집중해서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될 때는 제대로 안 외우고 다른 데도 외웠다가 망가진 거야. 그리고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죠. 내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지 내가 보고 확인할 수 없는지에 따라서 동사도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뿌리를 이제 이해했으니까 하나씩 보죠. 이거 영상 해보세요. 바꾸다니까. 개명은 바꾸다니까 체인지 쓰면 되겠죠. 해보세요. 전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절대.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쳤다. 이것도 해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맨날 서술형 가서 썰리는 거야. 알겠지?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랑 지금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자, 사역동사 뭐야? 그치. 기대를 벗어나질 않아. 설명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너 아까 가정법도 if 사역동사 뭐냐? have a make a let 그건 종류지. 정의가 아니라. 정의를 한 줄로 요약해서 하실 수 없으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너 그러니까 수학이 왜 어렵냐면 분명히 지수로그 한두 번 들은 게 아닐걸? 여러 번 들었을걸? 수학 개념 강의.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자, 그럼 어쨌든 자, 사역동사를 분명히 배웠는데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have a make a let 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럼 내가 또 그럼 그 다음에 하면 시키다? 그럼 그 다음에 오형식이라서 동사 원형 나와요. 이러고 끝나니,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걸 영작을 못하지. 알겠죠? 자 아는 거랑 쓰는 건 달라요. 이거를 너네가 have a make a let 이라고 외워놓고 안다라고 착각하니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연습해야 되고요. IQ가 높은 애들은 그냥 이렇게 툭 던지면 알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IQ가 한 150은 넘어야 그렇게 가능한 것 같고 150은 한 진짜 한 천명 보면 한 명 만날까 말까 그러니까 우린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일반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훈련해야 돼요. 그럼 너도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문법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너무 어렵게 알고 있어요. 사역동사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비벼서 외우고 있으니 그러니까 실전해가서 못 쓰죠. 그러니까 1학년 때 서술형에서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사역동사 시키다라는 동사원형으로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개명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개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너 지금 이 원형이 싫어가지고 이 용우로 바꾼다고 치자. 네가 그냥 오늘부터 나 용우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민증이 뭐로 떠요? 원용우로 뜨죠. 네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달라고 법원 가서 개명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가 이름을 스스로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요. 너 스마트폰 스마트폰 혼자 고칠 수 있어요? 안 되죠. 가서 고쳐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치도록 해달라고 할 거잖아. 내가 한 게 아니지. 그때 쓰는 게 사역이야. 그때 쓰는 게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I changed my name이라고 아까 했잖아. 그럴 거면 아이유가 예명이잖아요. 분명히 이지은이죠. 아이유는 아이유의 이름을 바꿀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썼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유가 오늘부터 아이유라고 해달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럼 사람들이 다 아이유라고 불러줄 테니까. 근데 너가 가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가는 건 사역공사 쓰셔야죠. I had my name changed 라고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핸드폰을 직접 고칠 수 있다면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I had my phone fixed 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역동사라는 막연한 말보다 이거 그러니까 사역동사가 원래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causative verb 라고 돼 있어. causative causative 보면 causative 원인이 되어주는 행동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행위를 뭔가 유발시킨다 라는 뜻이죠. 그치? 그래서 내가 행위를 유발시켜서 내 이름이 바뀌게 했다. 내가 행위를 유발시켜서 내 핸드폰이 고쳐지도록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때 쓰는 게 causative verb 알겠지? 자 그럼 사역동사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죠. 자 이러면 재밌는 게 그러면 행위유발 타동사로 규명하면 아까 헤브메이크랩만 들어온 게 아니야. Get, Help, Advice, Allow, Motive, Encourage 이런 여러 단어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이러면 나한테 이런 반문을 합니다. 쌤 Get 같은 경우는 Get이랑 Help는 준사역동사고요. Advice부터 Encourage는 투부정사를 수반하는 목적격 아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수반하는 타동사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저 동사에 따라서 뒤에 형태를 다 외워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동사 원형이라고 외우라고 해놓고 중학생 때 또 뭘로 뒷방쳐요? 이렇게 PP 나오죠. 그럼 이제 애들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외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되냐면 얘는 아까 네가 얘기했듯이 동사 원형이지. 얘는 뭐 투부정사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된다 배우고 얘는 투부정사만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야. 뒤에 형태가 왜 바뀌는지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시켜줄게요. 알겠죠? 그러면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육동사라고 이렇게 묶어서 보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의 오형식 그 망할 놈의 오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형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만 이해하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처럼 하려고 하니까 네가 맨날 영작 때 가서 배열 영작 하려고 보면 주어를 못 찾겠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영어를 이제 영어답게 한번 배워봅시다. 자 서브젝트 한국어에서 생각하는 주어랑 영어에서의 서브젝트가 뜻이 좀 다르다 하는 거잖아. 자 그럼 서브젝트 뜻이 뭘까요? 이건 뭐야? 쭉 얘기해봐. 그거 오브젝티브예요. 반이 관계예요. 이거랑 또? 주관 또? 그건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뭐 주제 과목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브젝트를 너네가 그리고 특히 S라고 해서 문장 O형식 하면 맨날 막 SV 이런 거 했었을 거야. 그거 했을 때 맨날 S 하니까 주어 그러니까 주어 주인공이란 뜻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자 고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봤는데 단어가 이거 나오잖아? 이제 저한테 혼나고 시작해요. 자 고3 애들한테는 이거 이렇게 안 나오죠? 백성이랑 피실험자라는 뜻으로 특히 피실험자로 되게 많이 나와요. 아마 이번 수능도 나왔을 건데 자 원영아 네가 어디 가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아 돼요? 드립이야 진심이야? 아 그러면 다시 누가 너한테 가서 저는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일단 이거 좀 위험한 거 같은 게 사상검증을 좀 이따가 좀 하고 혹시 경기도 사람 맞죠? 네 자 백성은 피지배자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군주가 있을 때는 백성이란 말이 되죠 근데 어떤 미친놈이 대한민국의 백성이랍니까? 알겠죠? 그리고 실험자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험을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서브젝트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뭔가 좀 당하는 느낌이야 당하는 느낌이라고 주인이란 뜻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주어라고 하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어에서의 이런 주인이란 뜻이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세게 입으면 꼬봉이야 꼬봉 서브젝트는요 그러니까 쉽게 입으면 숙주가 없으면 생존을 못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꼽살이 껴서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서브젝트를 제가 어원을 좀 설명드릴게요 서브라는 접두어랑 잭트라는 어미가 합쳐진 건데 잭트는 간단해 던진다는 뜻이야 잭트 알겠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거 빔 프로젝터라고 하잖아 프로젝트가 앞으로 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빔 프로젝터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서브젝트 서브가 뭐예요? 밑에다가 던지는 거야 서브웨이가 지하철이잖아 밑에다 던지는 거고 그러면 인젝트는 뭐야? 던졌는데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주사 탁 던지는 거야 리젝트는 뭐야? 리젝트는 내가 이렇게 던져줬어 근데 네가 너나 너나 처먹어 하고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워낙에 캔디 먹어 이렇게 줬는데 너나 처드 세우고 다시 던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거절하다 거부하다 라는 뜻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원 외우니까 바로 싹싹싹 외워지죠 그치? 서브젝트는 그래서 어떤 뭔가의 영향력 아래 툭 하고 던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영향력 지배 아래 놓인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주인이 한 뜻이 아니야 이 밑에 부하라는 그래서 서브젝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장에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 어제 머리 잘랐어 I cut my hair 하면 서양 애들 되게 이상하게 본다고 네가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 원빈 아저씨 마냥 이렇게 밀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머리를 잘랐다라 했을 때 그 나는 내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미장원 가서 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있죠 동사가 있고 이렇게 서브젝트가 있으면요 이 서브젝트는 항상 뭐냐면 이 동사의 행위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행위를 누가 했냐 밝혀준 거 서브젝트야 이해 됐어? 그러면 아까 머리 자른 거 아니 아까 핸드폰 고친 거 너 아니지? 그럼 여기다 fixed 하면 돼? 안 돼? 안 돼 I fixed 하면 내가 고쳤다는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역발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사를 먼저 잡고 주어를 잡는 거예요 이거 서술형 할 때 꿀팁이에요 그래서 나는 서술형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동사를 먼저 다 잡으라고 그래 동사를 먼저 다 잡은 다음에 그 동사에 맞는 주어를 연결하는 거야 왜냐면 한국어 해석이 있을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역발상이에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왜냐면 니네 문장의 요형식 1부터 5 쫙 한 다음에 외우잖아 거기 SV 무조건 있지 니네가 주어 동사 무조건 있다 라고 외우는데 그게 아니라 동사가 있어서 주어가 있는 거야 왜냐면 얘는 동사의 꼬봉인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무엇보다 이 1부터 5형식 이거 누가 맞는지 아세요? 문장의 5형식? 모르죠?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대한민국 일본 사람이에요 이름도 있어요 이츠키 호소에라고 일본의 학자가 영국에 있는 5형식론을 그대로 베낀 거를 그걸 또 우리가 그대로 베끼어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가 만든 거야 일본 애들이 영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채로 영어를 많이 가르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저는 문장의 5형식을 안 가르친다고 필요 없어요 문장의 5형식은 필요 없고요 문장에서 동사가 어떤 형태인지만 보시면 돼요 간단하지? 자 그러면 그 형태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자 동사가 있어 동사가 있으면 앞에 뭐 있어야 된다고 항상? 얘네는 근데 이거를 고집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서양 애들 특유의 고집인데 어떤 현상이 존재하는데 그 주체가 어떻게 없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왜냐면 동사는 주어를 항상 꼬벙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문장의 5형식은 SV가 늘 있었던 거잖아 자 그래서 현상에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 자 비인칭 주어를 보통 가주어랑 헷갈린 친구들이 많아 비인칭 주어는 말 그대로 가리키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가리키는 게 없다라는 건데 자 지금 비 오나? 지금 비 오나요? 비 와? 아 안 와요? 아까 비 조금 내렸잖아요 비 내리는 건 주체가 누구죠? 하느님이 오줌 싸시는 거예요? 모르죠? 누가 저렇게 하는 물론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수증기가 뭐 위로 올라가서 막 옮겨라고 쑥 쏟아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 고대 영어를 쓰던 사람들 생각으로 가보자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비가 내리는 현상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나, 너, 쟤 3인칭이에요 제가 나한테 제일 먼 게 3인칭이죠 거기서 제일 먼 대명사가 잇이죠 그래서 잇을 때려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가 없으니까 모르겠으니까 지금이 토요일이에요 예를 들면 목요일이 It's Thursdays 너 Thursday가 뭔지 알아? Thursday? 그거 Monday부터 Sunday까지가 7명의 북유럽 신이야 Thursday가 그게 토르야 토르 토르의 날이야 목요일이 그러니까 그럼 오늘이 목요일인 거는 뭐 토르가 오늘 목요일이야 이렇게 한 거야? 잘 모르겠잖아 그런 초자연적, 자연적 현상들은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3인칭에 가장 먼 인칭 대명사 잇을 쓴 거예요 이게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는 그 동사의 행위의 주체를 꼭 밝혀야 된다라는 영어의 특유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생긴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국인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필기 한번 해볼까요? 자, 영어에서 서브젝트는 문장의 주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브젝트의 기본적인 뜻은 종속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의 서브젝트는 종속의 개념이니까 동사의 종속이 됐죠 동사의 행위의 주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 주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냐고 동사, 그게 좋아요 자,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순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 확장적 개념의 행위후발타동사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 주어낸 동사의 누구를 밝혀준다? 동사의 주체를 밝혀줄 때 쓰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그때 쓴 게 행위후발타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동사를 사용하면 된다 라고 했고 비인칭 주어는 방금도 배웠듯이 it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it을 통해서 규명하기 주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현상에서 우리가 보통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어가 개꿀인 거 하나 알려줄까? 이거 반대로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어려운 게 저런 거잖아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관사 그 다음에 조동사 가정법 그 다음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런 거야 한국어에 다 없죠 그럼 반대로 미국 애들이 제일 어려운 게 우리나라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아? 존댓말이에요 존댓말을 포함해서 그리고 얘네가 제일 골때려 하는 거 어쩌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에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서양 애들이랑 언어가 대응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보다라는 용언이 있죠 이걸 우리는 진짜 엄청나게 늘릴 수 있어 볼래? 보고 갈래? 보고 싶다 보고 싶어요 보고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어때? 개만쳐 이거 보조용은 다 달면서 미친 듯이 늘리죠 이거에서 이제 그 영어 원어민들이 넋이 나가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 뒤에 조립을 했을 때 그 배합을 하는 걸 너무 어려워 왜냐면 얘네는 그게 없어 얘네는 우리는 문장을 되게 여러 가지로 막 청유형도 있고 명령형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영어는 세 개밖에 없어요 영어는요 주어, 동사 순으로 가는 평서문 동사랑 주어를 뒤집어서 쓰는 의문문 동사 참고로 저 동사 원형 VR로 써요 그래서 동사 원형만 쭉 써서 쓰는 명령문 이거 세 개밖에 없어 개꿀이야 그러면은 요 세 개로 늘려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린 청유문이 집에 갈래? 이거잖아 청유문이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why don't you라고 하죠 이거 중딩 때 커뮤니케이션을 배우죠 why don't you는 근데 의문사잖아요 의문사 의문문 그치? 얘네는 의문문으로 청유문을 만드는 거야 얘는 이 세 개밖에 없어 알겠지? 이제 명령문인데 명령문은 지금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be quiet 조용히 이렇게 하지 어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너로 특정되죠 왜냐면 주어가 you에요 you 근데 어차피 듣는 사람 너로 한정되니까 주어는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때려박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생략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따라서 별도의 주어 표시 없이 그냥 바로 뭐로 시작하면 돼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밑에 팝키즈 있지? 이거 풀어봐 뭐라 하면 돼 자 이제 푼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딱 할 수 있겠죠 아 이거 stolen 틀린 거 아니에요 후동태 쓰면 되죠 근데 stolen my 원래 딱 이렇게 했는데 어? yesterday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그럼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주어는 I래 뭐 어떻게 해야 돼? 원형아 I로 없애 I로 시작하라니까 말을 왜 없애 주어는 I로 시작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도난 당했다 누가 훔쳐갔다는 거지 이거 내가 도난을 한 도난했다는 게 말이지 상식으로 말이 돼? 도난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렸다는 거잖아 그치? 이거 내가 했어 안 했어 내가 한 거 아니지 이거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동사 그대로 스티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건 지금 칸이 오타나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동사와 주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명작을 적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 필기했어요? 요즘 졸리니? 수동은 아니죠 수동이라 했으면 was stolen이라고 했겠지 근데 사실 그거 의미 의미 구분이 좀 의미가 없는 게 여기에서 애초에 수동의 느낌으로 써있잖아요 수동문이라 보셔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냐면 방심했다는 뜻이야 내가 내 펜이 여기다 뒀는데 누가 훔쳐가기 좋겠다는 뜻인 거거든 특히 유럽 같은데 가면 소매치기가 심하니까 거기다가 테이블에다가 지갑 나누면 그냥 저 제 거 가져가주세요 그냥 홍보하는 꼴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잘 모르고 방심해서 거기다 뒀어 누가 훔쳐갔어 그럼 딱 이렇게 쓰면 돼 이해돼? 내가 방심해서 어떤 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로 인해서 내 지갑이 없어진 거잖아 그때 딱 안성맞춤의 문장이었겠죠 자 전략화라는 말을 아까 제가 까먹었는데 고도화로 이렇게 쓱 해서 개념을 외웠 개념을 정리했지 그 시험의 가장 궁극은 시험공부의 가장 궁극적 지향점은 뭐라고? 뭐 해야 된다고? 암기야 그러면 시험 때 못 떠올리면 쓰레기를 공부한 거야 이해됐어? 시험 때 떠올려야 돼 그러면 이제 진짜 파블로프의 개마냥 툭 치면 바로 팍 나와야 돼 알겠어? 내가 앞으로 이제 매번 얘기할 거야 이게 그래서 전략화 훈련이었죠 전략화 법칙의 1번이에요 자 동사하면 무조건 뭐 떠올려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동사가 뭐라고? 오케이 자 다음 할게요 자 여기가 영어의 꽃이에요 여기만 이해하면 영어의 절반이 해결됩니다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한국어는 지금 봐 주어랑 목적어 그대로 연결해서 쓰지 근데 영어는 목적어가 뒤에 나오죠 이러니까 우리가 영어가 어려운 거야 상대적으로 근데 중국 애들은 그나마 우리보다 영어를 좀 잘해요 왜냐하면 어순이 똑같아요 워하이니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요 어순조차도 안 겹쳐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랑 한국 애들이 특히 못하는 겁니다 영어를 그래서 한국어는 너 그 국문법에서 배우긴 했을 거야 우리 국문법 책에도 있거든 너 그 국문법 있잖아 거기 보면 완료상 진행상 이런 거 있지 시제도 있고 그거 다 영어 문법 참고에서 우리가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국어 문법을 정리할 때 참고에 가장 근간이 된 게 영어 문법이에요 그래서 영어 문법에서 많이 가져왔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자동사 타동사가 있어 근데 그거 우리 필요 없어 쓰는 게 안 나오지 왜냐면 자동사 타동사 구분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애초에 서술어가 나오기 전에 목적어가 이미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잘 안 해요 근데 얘네는 해야 된다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내가 보여줄게 이제 자 일단 자동사 타동사 개념만 정리해 볼게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문장의 5형식 너네 배울 때 뭐 S, V, O 이런 식으로 하잖아 V를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 무조건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셔야 돼 나중에 나한테 안 배워도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진짜 좋은 학원 가고 싶으면 만약에 강사가 이거 자동사 타동사 너무 집요할 정도로 구분한다 그럼 그거 좋은 강사예요 알겠죠 왜냐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동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해 얘가 동사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샘은 표기를 할 때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자 이 표기를 하는 이유는요 앞에 여는 I고 얘는 T라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트랜스가 뭐야 트랜스 그치 옮기는 거야 그래서 옮기는 동사라는 뜻이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얘는 인이 붙었으니까 안 옮긴다는 뜻이야 지 혼자 한다는 거야 감염 못 시키고 그러니까 타동사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내 동사의 에너지를 토스하는 거야 알겠어? 이게 타동사야 그러니까 반드시 옮겨야 되니까 뒤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되겠어? 옮겨야 되니까 어? 목적어야 목적어야 뒤에 반드시 타동사는 뭐가 와야 된다고? 목적어야 와야 돼 왜냐면 옮겨야 되니까 알겠지? 근데 자동사는 있으면 돼? 안 돼? 혼자 하잖아 혼자 그러니까 없어 그럼 하나씩 볼게 자, Mary Mary 뜻이 뭐예요? 결혼하다 결혼하다는 자동 살까? 타동 살까? 아? 왜? 자 뭐가 맞아? 위, 아래 아래? 어? 너랑 결혼한다니까 윗 써야 된 거 아니야? Mary, me 그래 이런 거 자 Marry, me 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브루노 마스의 노래에서도 Marry, you 라고 하죠 I think I want to marry you 이러지 그러니까 타동사야 그러니까 이거 토익 같은 성인 영어에서도 나와 근데 성인 영어 배울 때도 성인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한국어처럼 영어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걸 고르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뜻이냐면 나 너랑랑 결혼할래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랑을 불필요하고 두 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Mary 자체의 너랑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지금 딱 얘기한 게 정답이에요 결혼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결혼은 타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Mary는 무조건 뭘로 쓰이냐면 타동사로만 쓰입니다 알겠죠? 자동사의 뭐? 자동사? 타동사에는 왜냐면 전치사를 굳이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뜻 자체가 이 안에 내장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틀린 거죠 이러면 비문이에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resemble은 뜻 뭐예요? 그건 assemble resemble은 닮다 비슷하다 자 resemble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그치 왜? 그치 아유 잘하네 resemble도 타동사예요 왜냐면 이런 거죠 원영아 너 진짜 닮았다 누구랑요? 라는 말이 필연적으로 나오죠 이러면 싹 다 타동사야 원영아 들어가 너 나한테 뭐라 할래 그치? 엔터 타동사예요 엔터 your room now 이렇게 타동사죠 자 고는 뭘까요? 고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게 고예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그쵸? 나 혼자 하잖아요 그쵸? 고는 자동사예요 해프는 위에 빔이 갑자기 푹 하고 떨어지는 거야 자 지 혼자 지가 했지 우리가 했어? 뭐? 안 했지 해픈도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학교 간다 할 때 go school이라고 안 하죠 뭐라 해요? go to school이라고 하죠 알겠지? 뭐? 어 그건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listen이랑 hear 그 다음에 see랑 look 뭐야 이렇게 여기 차이가 있을까? look 먼저 볼까? look이랑 쓰는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보다는 주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거야 가령 나 좀 봐봐 영어로 해봐 look at me 내일 잘 봐 내일 보자 영어로 해봐 편의점 이름이잖아 see you 뭐 봐? see you 또 봐 잘 봐 c는 지금 you가 나오는데 look은 at you라고 했지 그치? c는 타동사야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뭐냐면 얜 자동사고 얜 타동사야 마찬가지로 listen도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야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음악 듣는다는 I'm listening to music이죠 그냥 귀때기 열고 그냥 스피커 틀면 그냥 들리잖아 그러니까 listen to를 쓰는 거야 노래 들을 땐 근데 너가 말을 하는데 네가 너무 조그맣게 해서 내가 잘 안 들려 내가 이렇게 해서 I can't listen to you 하면 미친놈인 거야 왜냐하면 나는 지금 목적성을 갖고 정확하게 너한테 귀를 갖다 대고 듣는 거지 어때?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이러면 그래서 I can't hear you 라고 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목적성을 정확하게 갖고 찍어서 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야 그냥 내가 여기 서서 그냥 눈뜨고 이렇게 봐 이건 look이야 look 이렇게 근데 c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see you 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나 내일 너 볼 거야 라는 뜻이야 아니요? 그냥 방금 근데 look at you 라고 했잖아 네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걸 그냥 입혀서 이해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뒤에 정리해 줄게요 come down come down 이해만 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그냥 바다만 먹어 자 그럼 이제 나한테 아까처럼 이런 얘기해 쌤 그럼 자동사와 타동사 이렇게 연병할 거 다 외워야겠네요 아니에요 자동사와 타동사 둘 다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90%예요 자 이것도 봐봐 my grade is increasing I will increase your grade 그 다음에 I'm walking with my friends in the park I'm walking my dog in the park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애들 문법책에 나오는 예문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increase가 증가하다잖아 increase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거 그렇지 왜 뒤에 뭐가 있으니까 묵적어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야 얘는 타동사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돼 내 성적이 오르고 있어 이렇게 상승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야 나는 네 성적을 올려줄 거야 상승시키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자 이것도 이건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렇지 명사 없잖아 이거 전치사잖아 명사가 아니라 얘는 그렇지 워크가 뭐예요 걷다예요 걷다 나는 지금 걷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근데 얘 봐봐 걷는 이 에너지를 다른 애한테 토스했다는 거지 다른 애가 걷겠다는 거지 산책시키자야 알겠어 그러니까 워크를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러니까 외울 필요 있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핵심 뜻만 외우면 돼 그래서 내가 단어 외울 때 뜻에 안 집착하는 거야 뜻에 어긋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긋되지 않으면 어감만 그러니까 핵심은 increase는 증가라는 걸로 알고 있고 워크는 걷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이제 원형이야 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문맥에 맞춰서 확장만 시키면 돼 그럼 외울 필요 있어 없어 그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배운 거 정리하면 자 동사는 뭐를 갖는다? 그렇지 주어를 갖는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배웠어 자 그럼 이제 타동사 배웠지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뉜다 타동사는 뭐를 갖는다? 목적어 됐지? 그러니까 동사 자체가 항상 옵션으로 꼬봉으로 주어를 달고 당기고 앞에다 그리고 타동사 한정 항상 얘는 뭐를 해? 뒤에다가 목적어라는 꼬봉을 달고 다니는 거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아까 서브젝트 내가 어원 가르쳐줬죠 오브젝트로 한번 어원 한번 볼까요? 오브젝트는 이제 오비랑 잭트가 섞인 건데 뭘까? 니가 아까 얘기했던 거 물체 목표 막 이런 뜻이 돼 이해 돼? 잭트는 던지다지 오브는 무슨 뜻이냐면 반대편이라는 뜻이야 오브젝트가 사실 프랑스어예요 혹시 미술 공부 해본 적 있어? 뭐 대색 막 이런 거 할 때 대색 할 때 앞에다 세워놓고 뭐 이렇게 막 그리잖아 그거 오브젝트 하잖아 어 이거야 물체의 목표 왜냐면 왜 오브젝트가 목표냐면 잘 봐? 여기다 내가 이렇게 펜 세워놓지 너 이렇게 봐서 나 이렇게 보지 어때? 같지? 그래서 객관 목표라는 뜻이야 나랑 반대편에 서 있어서 근데 나랑 같이 서 있잖아 그럼 서브젝트야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야 알겠어? 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거죠 누구 반대편일까요? 반대편인 건 반대편에 누가 있다는 거잖아 그럴 때 아니면 못 쓰지 반대 누구 있을까? 동사? 그렇지 센스 있네 잘하네 주어랑 목적은 항상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3년 전이라 해야 되나? 3년 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어 문법 문제가 있었어 그거 이제 요거 몰라서 털린 거거든? 이제 하나씩 볼게 아마 그거 뒤에 예문으로 나올 거야 이따 뒤에 보고요 자 오브젝트니까 다른 놈이야 누구 기준으로? 주어 기준으로 그럼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I love me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가 늦게 나오거나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게 한국 마인드야 그게 동아시아 마인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네가 언어상으로 오브젝트는 애초에 반대편이라 했잖아 그럼 여기랑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성립이 안 돼 오브젝트는 애초에 달라야 돼 그래서 I love me 라는 말은 안 돼요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내 말 이해돼요? 러브가 타동사잖아 타동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놈이어야 돼 주어랑 달라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달라야 되기 때문에 I love me 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언영아 너 스스로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그러니까 너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거네 아 이거 내라고 근데 이게 참 대한민국이 슬퍼진 게 너 사랑하니 하면 머뭇거리는 애들이 많아요 요즘 어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거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진짜 좋은 건데 조금 덜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자 애니웨이 재기대명 그러니까 이게 재기대명사가 이게 뭐냐면 너가 너 사랑한다 했죠 주어가 행위를 타동사의 행위를 했는데 그거의 목적은 자기일 수 있거든 그게 재기대명사 이 재기라는 말이 이게 다시 재자 재결합할 때 그 재자고 귀가 복귀할 때 귀자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야 주어에 있던 명사가 목적어에 다시 돌아왔어요 라는 뜻이야 알겠지? 애초에 재기대명사 그러니까 한자 뜻풀이만 했으면 끝나는 거네 그러니까 재기대명사 언제 쓰는 거야? 주어랑 목적어가 뭐 할 때? 같을 때 끝 이게 다야 개념 자 그럼 타동사는 뒤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아까도 내가 얘기해줬지 자동사는 건 목적을 취하면 안 될까? 라는 거 자 룩은 그냥 자동사로 해서 눈뜸에 보이는 거지 근데 눈을 떠서 봤는데 내가 너로 이렇게 고정해서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야 목적 대상이 분명 존재할 텐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나는 그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이거 아까 영작했으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가면 I'm looking at him이라고 하면 되죠 끝났네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돼요 이거 그럼 전치사만 이해하면 되잖아 전치사만 짤막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치사가 뭐예요? 뭐예요 이거? 전치가 이게 한자로 뭐냐면 앞전자에 역시 오랜만에 써서 이거 둘치자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앞에 둘치 둔다는 배치할 때 치자야 앞에 둔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뭔가 앞에 있다는 거지 그럼 뒤에 뭐가 무조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지 전치사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전치사 뒤에 뭐 써야 돼? 혹시 이거 배웠어? 명사 명사 좋아 네 한 번에 해결해줄게 자 give it to me가 맞아? give it to i가 맞아? 미가 맞지? 그치? 그러면 명사를 항상 무슨 격으로 써? 목적 격으로 쓰네? 끝났네 그러면 잘 봐 타동사는 목적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 자 이걸 수학적으로 해결할게요 그럼 항등식을 성립시켜 갔대 항상 같아야 돼 여기는 항상 뭐를 쓰고? 자동사를 알겠지? 그러면 항등식이 성립하려면 얘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 전치사에 아니 자동사 뒤에다 뭐 만들면 돼? 그렇지 끝 이러면 항등식 성립하지 왜냐면 목적 격이니까요 고로 타동사는 뭐랑 같아?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됐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looking at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렇게만 보면 타동사죠 look은 자동사지만 전치사랑 섞여서 타동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했던 얘기가 이해가 좀 돼요? look은 자동사지 근데 at이라는 전치사가 섞였으니까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돼 혼자 못 써 그럼 이름부터가 일단 전치잖아 뒤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뒤에 뭐가 없으면 못 쓴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목적 격을 쓰잖아 그러니까 목적을 이렇게 뜯잖아 끝 아 이 항등식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이거 그대로 이거 빼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목적 격 같잖아 이항 정리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목적을 안 써도 된다고? 아 그러니까 쉽게 타동사는 봐 타동사는 무조건 뭐 있어야 돼? 목적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동사에다 전치사 넣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동사에다가 전치사를 섞으면 타동사는 같은 거라고 그 얘기한 거야 아 알겠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려고 이렇게 뺀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것도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영어 내 모든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자동사는 타동사만 구분하면 그냥 다 끝난 거야 사실상 이것도 봐봐 영어의 별명이 있어요 영어의 별명이 이거 근데 모든 영어 일타강사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 영어의 별명이 위치 언어야 예를 들면 내가 그 영어 단어 외울 때 품사 외우지 말라 하지 왜냐하면 품사를 외운 거 자체가 무의미해 왜냐하면 품사는 문장에서 네가 정하면 돼 왜냐하면 영어는 순서에 맞춰서 배열하는 언어고 우리는 기능에 맞춰서 조립하는 언어 그래서 우리는 문장 단어를 보내기 전에 조립을 먼저 해 나는 그래서 주격조사는 넣어서 보내고 너를 너라는 목적에다가 목적격조사 붙여서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라 단어 레고 블럭을 쭉 갖고 와갖고 자기가 던지고 싶은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툭 던지는 거야 그래서 영어의 장점이자 단점이거든 왜 그러냐면 영어는 잘 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이게 대응하는 한국어가 없으니까 우리 그냥 다 콩글릭스로 쓰잖아 대표적인 게 한글로 쓸까? 구글링 이게 나는 영어의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라고 생각해 구글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I'm Googling 하면 뭐야? 나는 지금 구글에 검색하고 있는 중이야 구글은 고유명사잖아 근데 그걸 동사자리에다 넣으면 뭐야?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어의 장점이야 하나의 단어를 그냥 그 위치 자기가 정하고 싶은 위치에 맞춰서 쓰면 기능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굳이 아득바득 단어 뜻 외울 필요 없어 이거 봐봐 water 물이잖아 I want some water 하면 물 좀 달라는 거고 이거 봐봐 I will water my plants soon 이러면 나 이따가 내 화분에다 물 줄 거야 라는 뜻되지 그러니까 water가 지금 동사자리 그것도 타동사자리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동사의 핵심 단어의 핵심 뜻만 외우고 그 뜻을 너가 위치에 맞춰서 던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너네가 어렸을 때 뻑하면 맨날 SV 이런 거 했잖아 그래서 한 거야 사실은 어렸을 때 이 위치 잡아야 돼 근데 그건 이미 나와 만나기 전에 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이제 직감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너가 자동사 타동사 의식적으로 구분하면서 공부하시면 돼 이해 됐어? 너 그 고등학교 1학년 중3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그걸 거기였을 텐데 관계되면서 거기 스트레스 받지 언제나 무슨 완전인이 불안전이니 너네 그거 잘 모르잖아 그걸 왜 모르냐면 너네가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 요거 하면 끝나는 거야 원영아 이해됐어? 오케이 자 목적어 없으니까 누구야 이거 자동사 자동사 굿 자동사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면에 목적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라는 건 타동사겠죠 자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마 하지 말고 그냥 뭐해? 동사의 핵심 뜻만 던져 그냥 그리고 떠오르는 지만 보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에 따라서만 보면 돼? 문맥에 따라 적절히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문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잔소리 한 10초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원영이가 영어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단어 빼고 문법 자 저한테 입학상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우리 애는 문법이 약해요 저는 문법이 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쌤 자 이 문법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니네가 다 어디서 얘기하냐면 문제 풀 때 얘기해 문법 문제를 풀 때요 문법을 잘 몰라서 문법 문제를 틀리는 걸까요? 그 편견을 깨는 게 seed oasis 교제예요 네가 문법을 못한 이유가 문법을 모르고 문법 문제를 못 풀었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니네가 편견에 갇힌 건데 니네가 지금 영어에서 푸는 문법 문제들 다 문법이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너 국문법 했다 했지? 국문법 다 했었다 했지? 국외음화나 이런 거 다 배웠었죠 옛날에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거 나오잖아 수능에서 우리나라 국문법에선 그렇지? 그러면 까놓고 얘기해서 이 apposit 이 단어 있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국어 언어와 매체 과목처럼 하려면 여기다 밑줄 긋고 여기에 강세가 붙는 이유를 서술하시려 해야 돼 알아 몰라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자음은 강세가 돼요 이해 돼요? 근데 이런 거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죠 안 물어보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법에는 어법이에요 말할 때 규칙 그래서 너가 왜 자신이 없냐면 해석을 못해서야 이따가도 문법 문제 보여줄 건데 네가 해석을 못해서 못 푸는 거야 문법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문맥을 잘 못 짚어요 문맥을 짚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법 훌륭한 문법신련 뭐라 얘기하냐면 문맥을 올바르게 찝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요 여기서도 봐 월을 명사로 쓰였고 동사로 쓰였다라는 걸 구분할 줄 아는 거지 뭐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해됐어? 원영아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문맥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문법 강의를 하면서 외우라고 하는 건 거의 없을 거야 하물며 비인칭 주어도 이해시켜줬죠 왜 그렇게 쓰는지 문법을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제대로 논리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문맥에 맞춰서 훈련만 하면 돼 원영아 이해됐어? 그래서 오늘 오아시스 숙제 나갈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increase는 자동사면 그러니까 뜻이 뭐야 자동사면 증가? 그냥 하다라고 하면 돼 근데 타동사로 쓰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머머를 증가시키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한국 사람이라면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I'm walking with my friends 이거 아까 했던 거지 나는 걷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거는 나는 걔를 산책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거 뭐를 통해서 아까 판단한 거야 원영아? 뒤에 뭐가 있는지? 그렇지 그게 문맥 파악하는 거야 자 마지막이에요 목적어가 있다는 건 어? 원영아 목적어가 있대 그럼 동사가 무조건 뭐여야 돼? 다시 목적어가 있대 다시 타동사 좋아 그러니까 타동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목적어는 반드시 주어 달라야 돼요 근데 달라야 되는데 같으면 그때 못 쓴다고? 다시 목적어랑 주어가 같을 때 그렇지 굿 제기대명사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확장 개념 타동사가 되려면 자동사에 뭐 쓴다? 아까 네가 얘기한 대로 굿 그러니까 아까 봤던 예시대로 보면 C를 쓰려면 룩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S를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럼 우리 재밌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수동태로 이거 한번 전환해보세요 자 C로 전환하면 되겠죠 주어를 했어? 자 이거 여기가 동사잖아 타동사고 목적어죠 그러면 얘를 여기로 옮기면 되지 그리고 그냥 is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pp에서 쓰면 되니까 룩트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up이라고 하면 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y라고 하려고 했는데 칸이 남네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지 자 by는 여기 써야겠고요 자 중3부터 예비고일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거예요 여기다 2를 떼먹고 가요 이거 경찰대학 사관학부 시험에서 오질라게 많이 나온다 요즘에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안 풀어갖고 한 17, 18, 19년? 그때 되게 많이 나왔어 저거 하나 쓱 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의해서 수동태로 썼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해라고 써줘야겠죠? 그러면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쌤 어떻게 up to by가 말이 돼요? 어떻게 전시사가 뒤에 연다 동시에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해 자 look up은요 이거 up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부사야 전시사 아니야 그냥 위로 보다시 근데 위로 보는데 목적을 찍고 볼 수 있지 그래서 look up to는 우리나라는 말에도 있잖아 우러러보다 위로 올려다 본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동사인데 타동사 섞여 있으니까 타동사지 이게 respect이야 이해 돼?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수동으로 쓸 거면 to 날리면 돼? 안 돼? 원영아 아니 이거 날려버리면 전시사 돼버리잖아 아니 자동사 돼버리잖아 그치 이거 자체가 동사인 거야 이거 자체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구를 이뤄서 하나의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구동사라고 얘기해요 구동사 알겠죠? 니네가 수거라고 사실 수거라고 얘기하면 잘못 얘기하는 거야 수거는 사실 뭐냐면 수거는 영어로 이디엄이잖아 이 이디엄이 뭔 말이냐면 그 나라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식은 죽 먹기 식은 죽 먹기 무슨 말이야? 쉽다지? 근데 미국이한테 가서 아 그거 식은 죽 먹기 하면 미친 그러니까 갑자기 걔 세상에 혼돈이 와 예를 들면 우리 혼돈이 오는 게 대표적인 게 레인책이죠 이것도 알아 몰라 비 올 때 수표야 비 올 때 주는 수표라는 뜻이야 모르지? 레인책은 오늘 여의치 않으니까 다음에 내가 쏠게 라는 뜻이야 이런 게 수거야 이런 게 이건 수거가 아니라 그냥 구동사야 사실 엄밀이지만 하면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거 이해 됐지 이거? 끝 자 두 번째 세뇌법칙 자 두 번째 전략화예요 자 동사는 뭐라고? 타 동사는 뭐 갔는데? 오케이 요거 두 개 배웠어 지금 자 문장의 오형식 배운 이유가 사실은 내가 안 한다 했잖아 사실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걸 자체를 영국의 어니언스라는 학자가 맨 처음에 만든 거야 근데 그 학자 이 오형식 론을 만들 때 아이들 가르칠 때 쓴 거거든 아이들 가르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본 게 뭐냐면 자동사랑 타동사를 구분시키고 싶었던 거야 자동사랑 타동사 그래서 영어에서 사실 그게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그 구분을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는 지금 그 다섯 개를 달달달달 외우고 앉아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냥 물이고 이거는 물을 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위치는 어떻게 해야 돼? 너가 훈련을 통해서 익혀야 돼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된 게 아까 나 좀 봐 할게 네가 룩앤미라고 본능적으로 얘기했지 이미 우리가 영어는 어느 정도 언어적으로 습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너가 의식적 노력으로 열심히 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어려운 문장이 나오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자 마무리 할게요 단어 외울 때 그냥 뭐만 하면 된다고? 그냥 뜻의 핵심만 외워 굳이 막 품사 다 정리하면서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래서 품사를 그냥 외우지 말라는 이유는 문장에서 너가 그 능력으로 문법 독해 능력으로 위치에 맞춰서 분배만 하면 돼 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하면 영어의 어순에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요거 때문에 네가 지금 문법 공부한 거야 문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강부터 지금 2강까지의 내 지금 강의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너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문법이 안 돼서야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보여주는 예문이야 이거 이거 문법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영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영어 문법에서 정해진 건데 전치사고가 맨 앞으로 나가지 그럼 여기서 도치가 일어나 그래서 북 쓰니까 이즈가 아니라 아리야 웃긴 건 이게 모의고사 수능이 엄청 오해 나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또 가서 또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자꾸 그 비효율성이 계속 재발되니까 수학을 하고 싶어도 영어가 안 되니 국어를 하고 싶어도 영어가 안 되니 그러니까 또 수학도 안 되지 그러니까 또 국어도 안 돼 그러니까 다 같이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 지금 배울 때 한 번에 제대로 외워야 되는 게 문법을 하는 이유가 네 그 문법 수능에 문법 문제 몇 문제 나와요? 하나 나와요 자 한 문제 나오고 지금 니네 정발고도 문법 문제 많이 안 나와요 요즘 문법 문제 별로 안 내 내신에서도 심지어 저기 운전고 저형고 이런 데 있지 얘네 문법 문제 빵이야 아예 안 내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맞추려고가 아니라 문법을 제대로 알아야 독해가 제대로 된다고 그래서 박스 안에 내 책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어의 어순에 익숙해진 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자 이제 봐 정리해 볼게 우리 이거 배운 거야 자 동사는 주어를 가져요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어요 타동사는 꼬봉이 목적을 달고 다녀요 라고 해서 문장의 그러니까 쉽게 오형식 배운 거야 지금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 목적을 갖는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문장의 형태를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뭐 배워야 되냐면 동사의 형태만 배우면 되는데 동사의 형태는 제가 오늘 짤막하게 수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원영아 여기까지 수업 듣는데 좀 충격적인 거 많죠? 네가 지금 처음 듣는 거 많지 않아? 아니야? 처음 들어? 분명히 배웠던 건데 생소하죠? 이제 뒤에가 더 난리나요 이제 집중하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네가 배운 거 그냥 다 버리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완전 신생아로 새롭게 태어난 기분으로 동사를 다시 배울 겁니다 특히 시제와 태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동사는 그러니까 동사잖아요 이거 동사는 크게 두 개를 가죠 시제랑 태요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좀 제 입맛대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시제는 지금 텐스라고 되어 있잖아 텐스가 뜻이 뭐야? 아 잠깐만 아 그냥 이거 바로 넘어갈게 텐스가 뭐예요? 여기 써 있죠? 긴장이라는 뜻이야 텐스 나는 제가 2016년 8월 23일부터 일을 했으니까 한 2017년?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쯤에 대학 다니면서 병행을 하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학교에서 혼자 수업 연구를 했을 때 그때 너무 궁금했던 게 아니 다 좋은데 텐스는 왜 사전에 첫째 긴장 팽팽한 뭐 이런 뜻이 있고 둘째 꼭 문법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시제 막 이렇게 돼 있어 다른 유의어는 아니 다른 다의어는 다 이유가 있거든 예를 들면 내가 또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줄게 민이 뜻은 뭐야 민 의미지 또 있어 뭐도 있을까 중간이란 뜻도 있어 뭐도 있을까 비열한이란 뜻도 있어 야비한 비열한 치사한 이런 게 골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 3개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핵심만 알면 돼 민은 뭐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가운데야 너 등차 중앙 배웠지 등차 중앙 아직 안 배웠나 등차 중앙이 수혈로 치면 4 8 하면 6 이게 등차 중앙이야 가운데 있는 거 이 가운데를 뭐라고 하냐면 민이라 그래 그래서 민의 핵심뜻은 중간 가운데 그러면 의미하다가 뭐가 되냐면 너가 의미하는 거 내가 의미하는 그 가운데 그래서 보통 엄마한테 억울함을 피력할 때 많이 쓰지 엄마 그러니까 제 말은요 I mean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중립적인 의미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가운데 의미라는 뜻이고 왜 비열한이냐면 너 누가 너보고 원흉이는 참 박쥐 같은 애 너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박쥐 같은 애가 뭐 하는 애야 그렇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운데서 그래서 야비하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유가 있거든 텐스는 규명이 안 되는 거 텐스는 이렇게 써놨는데 아 이해가 안 되겠는 거야 그러면 대체 뭘까 뭔가 역사적인 불규칙적 용법이 있었을까 내가 그때 집착했던 게 뭐였냐면 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라인도 다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 이게 이제 내가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했던 거거든 근데 끝끝내 시제만큼은 극복을 못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봤는데 알고 보니까 시제 긴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만 파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시간 아닙니다 알겠죠 텐스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표현하는 게 긴장감을 얼마나 부여하는 거야 텐스는 긴장감이니까 자 그럼 이 긴장감을 내가 조금 더 이해시켜줄게 자 동사의 시제는 시간 표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부분집합이죠 시제 안에 시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어 그러면 현재 시제 그러니까 시제가 크게 두 개야 아까 내가 이분법도 다 끊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 온 애들은 이게 두 개로 끊으면 돼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자 그러면 시제는 두 개야 뭐 너 아마 이렇게 봤어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진행 12시제야 뭐 12시제로 무슨 자축인물 진성우미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제는 두 개예요 두 개 알겠죠 자 현재 과거만 보는 건데 자 그럼 텐스에 프레젠트 돼 있지 프레젠트가 뜻이 뭘까 참석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지금 있다라는 뜻이야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 긴장감이 존재하는 거야 알겠어 패스트는 생하고 지나친 거지 긴장감이 있어 없어 없어 긴장감이 지나친 상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재 시제는 고무줄로 치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타이트하게 한 거고 과거 시제는 뭐야 느슨하게 푼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시제를 우리가 쓸 때는 동사의 행위가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긴장감을 부여한다는 건 뭐야 나한테 지금 당장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영향 줘 안 줘 안 주지 자 자 시제랑 시간 관련 있다 없다 그러면 자 현재 시제 과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 시제 미래 쓸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방금 앞에는 있고 뒤에는 안 의견 통일 좀 해줄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요 과거 시제 미래 쓰면 안 되겠네 시간과 무관하다니까 너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왜 이름이 과거일까 너 가정고 과거가 뭔지 알아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 지금 사실과 반대가 가정 과거야 근데 웃기지 않아 아니 가정 과거라며 근데 지금이래 말이 이상하지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얘기하는 시제가 시간 상관이 없어 알겠어 이 아이디어를 너가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요게 쉬워져 있다 알겠어 그래서 과거에 아니 저 미래의 과거 시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알겠어 있어 그래서 긴장이 많이 너무 어렵죠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시켜줄게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고요 과거 시제는 눈에 안 보여요 너 아까 아침 뭐 먹었어 아 너 방학했냐 아침 뭐 먹었어 아 그래? 오늘 뭐 안 먹었어? 뭐 먹었어 오늘 먹은 거 맥도날드 맥날 먹었어요 맥날 뭐 행운 버거 그거 요즘 나와? 행운 버거 아 아 맞네 아 지금 새해구나 자 워낙아 니가 지금 행운 버거 먹은 거 있지 그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니 머릿속에만 있지 그래서 과거 시제 쓰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그래서 과거 시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더이상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너 거기서 앉아서 수업 듣고 있지 눈에 보이지 이거 현재 시제 써야 돼 과거 시제 써야 돼 현재 시제 근데 니가 거기 앉아있는데 내가 원용이가 여기 있다고 쳐볼까? 라고 하면 이거 현재 시제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인데 아니 주십시 지금 시제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자 다시 니 거기 앉아있지 그건 현재 시제이지 근데 내가 너 여기 앉아있다고 하면 이거 현재 시제야 과거 시제야 과거 시제야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가정부 과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과거 시제 쓰는 거야 잘 봐 내가 만약 너라면이라고 하잖아 영어로 뭐라 그래? 이렇게 하지? 간단해 내가 너일 수 있어요? 없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시제 쓰는 거라고 그래서 가정부 과거라고 이거라서 이해돼? 너 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부 과거라고 안 쓰냐고? 왜? 아 하느님 눈에 안 보이니까? 저도 지금 너 눈에 안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증발시켜 드릴까요? 그건 아니고요 가정법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눈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눈에 안 보이게 그게 아니라 이 문법을 악용하지 마시고요 악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까놓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지 예수님을 믿는데 아 그럼 가정부 쓰면 안 돼? 아 오늘 이거 강의 녹화한 거 이거 써먹을 수 있으려는 건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인가 애들이 지금 듣다가 녹화 다시 떠야 되나? 쇼트 다시 할까? 자 그게 아니라 아 근데 사실 너 그 질문이 되게 발칙하고 엉뚱하긴 한데 이게 사실 너가 얘기하는 시제 공부에서 제일 핵심이거든? 시제는 정해진 게 아니라 네가 정하는 거야 시제는 그래서 주관적이야 그래서 유기적으로 되게 변할 수 있어 알겠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알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현지 시제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가 지금 얘기한 게 내가 지금 웃자고 좀 쪽화하려고 좀 내가 과격하게 얘기한 거지 사실 엄밀하게 언어적으로 얘기하면요 너가 얘기한 게 사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맥락을 잘 봐야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m teaching English to my students 라고 했으면 이 여기에 현재 시제 쓰는 이유가 여기가 현재 시제를 써야 돼서가 아니라 이 now라는 맥락 때문에 M인 거야 나는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여기다 월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돼요 가정법 과거라면 그러니까 시제를 깨라고 편견을 now니까 M을 쓰는 게 맞다 라는 거는 이제 시험에서 보통 그렇게 쓰겠죠 근데 now임에도 불구하고 월을 쓸 수 있다고요 if를 써서 가정법으로 뺀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가정법을 써서 if I were teaching my students now 라고 해버리면 값분싸인 게 그럼 나는 강사가 아니라는 거잖아 강사여서 내가 여기서 원영이를 가르치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저는 학원 오늘 오픈했는데 오늘 접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되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10 years ago 때문에 문법적으로 터트가 적합한 거죠 10년 전에 가르쳤었으니까 지금 눈으로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과거 시제라고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요 now를 쓰고 터트라고 해도 돼요 왜? 가정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면 나는 영어를 더 빡세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 자 퀴즈 이 말을 한 사람은 영어 강사다 OX X지? 왜? 내가 학생을 가르친다면 이라 했는데 과거 시제를 써버렸네 눈에 눈에 안 보인다는 건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영어 강사 아니라고 현재 시제면 뭐 나는 강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수업을 마친다면 뭐 이런 맥락이 될 수도 있겠죠 되게 재밌지 않아? 문법을 통해서 네가 자유자재를 휘면 돼 응용만 하면 돼 그러니까 시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가 지금 얘기한 대로 주관적이야 굳이 막 꽂아서 넣을 필요 없어 알겠지? 네가 자유자재로 맥락에 맞춰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수학처럼 그러니까 수학이랑 문법이랑 메커니즘 자체는 같아요 정한 규칙에 맞춰서 쓰는 거니까 근데 수학이랑은 영어가 좀 다른 건 메커니즘만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면 한국어도 마찬가지나 난 사랑해 널 야 이거 맞아? 엄밀면 틀리죠 우리는 목적을 먼저 쓰잖아요 근데 너 된다 그랬지? 이게 문학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러면 보통 문학적으로 문법적 파괴라고 얘기하죠 문학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구사하는 사람이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수학보다는 부드러워요 메커니즘 대로 안 흘러간다고 알겠죠? 자 그러니까 너는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 네가 문법을 잘하고 싶다 했지 그러면 해석을 잘하면 돼 결국 해석이야 관건은 그러면 해석을 잘하면 또 뭐도 필요해? 원영아 단어 네가 독해가 구린 게 문법을 못해서야 그러면 그러면 독해를 하려고 하는데 독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왜? 단어가 안 되니까 이 두 개가 쌍글이야 알겠지? 단어 95개 이상 맞으셔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래서 문맥을 정확하게 살피는 거에서 와요 문법 지식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봐봐 나 다 버리잖아 지금 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도 지금 사실은 정석대로 가면 무슨 1형식은 완전 자동사 2형식은 불완전 자동사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거 하면 뭐 하냐고 지식이 아니라 맥락을 봐야 돼 그러니까 지식을 늘리지 말고 맥락을 보시면 돼요 해석해서 풀어야 돼요 이해 됐어요?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opposite이 두 번 나오는 이유를 서술할 수 있고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해서 해석 연습을 하면 된다 잠깐만 어? 그거 날려버렸네? 제기대명사에서 원래 여기서 제기대명사에서 문제 하나 풀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지금 타이핑하면서 날렸나 봐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그거는 그냥 문제로 보죠 자 이거 따끈따끈한 2년 전 따끈은 아니구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만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이거 이거 정답률 살발합니다 절반도 못 맞췄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맞나 틀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수능 때 원형이는 이거 틀렸습니다 영어 수능에서 문법이 제일 개꿀이거든 나는 문법 듣기 1번 할 때 풀거든 그래서 보통 문법을 제일 먼저 풀어 쓰면 개꿀이야 왜냐면 2번 문제 풀 때 다 안 읽고 이것만 읽으면 되니까 자 아까 주어랑 목소리가 같다 했어요? 틀리다 했어요? 다르다 했죠? 같으면 안 돼요 그죠? 봐봐 옷은 부분이래 뭐의 부분이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표현하는지야 그것들을 그러면 주어랑 목조가 그것들이었으니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데미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세상에 표현하는지의 부분이래 뭐가? 왜? 어? 옷을 얘기한 거라고? 그럼 데미지 왜냐면 여기 주어가 의문사잖아 그러니까 너 그 중징 때 반접 의문이냐 이거 의문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문절의 주어고요 이게 의문절의 동사인데 타동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문절의 목적어야 알겠지? 그럼 이 목적은 누구랑 연동하는 거냐면 옷이 아니라 피플이야 근데 네가 만약에 옷이라고 했으면 데미 맞지 지금 주어가 데미 클로즈가 아니냐 아니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해석 문제라고 잘 봐 이거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거야 자 옷은 부분이래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들을 세상에 표현하는지 그것들은 누구예요? 자신이야 옷이야 너 옷 좋아하잖아 생각하니까 요즘 제일 입고 싶은 옷이 뭐야 생각하니까 옷 좋아하는 양반이 이거 틀면 어떡해 너 요즘 사고 싶은 옷 뭐야 코트 사려고 돈 모으고 있어 코트 왜 사려고 하는 거야 코트 말고 그냥 거적대기 대충 건처로 되는데 왜 굳이 코트야 그치? 이쁜 게 뭐 하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누구를? 님이 아니라 님이 아니라 님셈스죠 피플인데 다 2번이에요 틀렸어요 그치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저걸 옷이라고 하잖아 그럼 네 옷 입을 때 코트를 입어서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저걸 님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얘들아 잘 봐 나 코트 샀다 개쩔지 이러고 다닌다는 거야 말 돼? 뭐 축구 선수야? 유니폼 보여주는 거야? 아니잖아 옷을 입어서 내가 나를 세상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풀었어요? 전략화 할 때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목적 다르다라고 했지 자 이게 전략이야 이걸 들고 이제 시험장에 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해석해서 맥락으로 판단하는 거야 뭐라고? 제기대명사는 어떤 단어냐고? 뭔 말이야 제기대명사니까 그러니까 답이 님셀스라고 셀프 붙으면 돼 자신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야 그게 제일 귀야 이거 중징 때 배우지 않았어? 어 그거야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게 원래 내가 ppt에 있는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빠져버렸어 내가 편집하다가 날렸나 봐 그래서 요게 있고요 자 오늘 배운 거 정리만 좀 하죠 동사 뭐 갖는다? 주어 동사 뭐랑 뭐로 나인다? 주어랑 목적 같으면 돼? 안 돼? 같을 때 쓰는 게 뭐다? 자동사, 타동사 만들고 싶어 뒤에 뭐 붙인다? 오케이 질문 있어요? 오늘 거? 없어? 다음 수업 때 이제 뒤에 이어서 쭉 나가고요 오늘 일단 진도 나간 범위까지 제가 오늘 배운 거 개념 복습해 오시면 되고 그리고 오아시스라는 교재를 통해서 제가 숙제 내줄 거야 하시겠죠 자 그러면 그 오아시스 잠깐만 펴볼래 앞에 아 쭉 더 넘겨봐 더 더 더 더 더 1번 문제 나올 때까지 쭉 1 아니 그거 말고 문제가 나와야 돼 어 거기 나왔지 거기 보면 양자택이 그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그죠? 문법 문제 자 거기에 그 문법 문제 풀이하는 교재인데 좀 특이해요 뭐가 있어요? 그치? 니가 문법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해석을 되게 못해서 그래 해석을 잘하면 문법 문제는 틀릴 리가 없어 이해돼? 단원 찾으세요 편한 대로 얼마든지 그리고 진짜 정 모르겠고 아예 생판 모른다 그러면 영어로라도 쓰세요 아시겠죠? 저한테 성실성만 보여주시면 돼요 간단하지? 자 그러면은 그거 니가 정해봐 몇 번까지 해볼래? 20번까지 일단 하세요 아 다음주 월요일까지지 아 근데 단어가 있으니까 단어가 좀 빡셀 거야 그리고 너가 수학도 해야 되니까 다음주 월요일까지 그거 20번까지 문제 푸는데 문제 풀면서 나는 문제 푸는 거 솔직히 관심 1도 없어요 저는 뭐가 관심 있을까요? 해석이요 해석 비어있거나 대충 해왔거나 안 했거나 그러면은 제가 지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니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거랑 단어 1부터 5 야 너 듣기 다 맞는다 했나? 듣기 다 못 맞아? 그럼 듣기도 연습해야겠네 잠깐만